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장명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위메이드 플레이네요. 뭔가 시세를 안 봐도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까 콤투스 쪽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쪽도 똑같습니다. 이 주가가 진짜 오랫동안 계속 내려왔거든요. 1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네요. 10% 비중. 이거 파밀셀과 큰 차이가 없는 분위기 같은데 물론 가지고 있는 영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위메이드 플레이 현재 9,360원, 10,000원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깨졌네요.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는지 15,000원까지 가려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요. 부담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위메이드 플레이,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예전에 플레이 투 더 원, 이거 바람 불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보면 플레이 투 더 원이 게임의 본질은 아니다. 게임주들이 어떤 신작으로 승부를 좀 해야 되는데 신작은 인기가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좀 부차적인 요소, 플레이 투 더 원으로 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아마 유창호 앵커였을 거예요. 샌드박스 규제도 없고 어떤 정부 정책안도 명확하게 발표하는 바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발표한 걸 보니 약간 정부 정책관들이 플레이 투 더 원을 상당히 게임사능 진흥 법률에 의해서 반대하는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럼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 최근에 여기 사기, 배임, 횡령 검찰에서 압수수색했죠. 지난달 30일에 그러면 6월 30일부터 이 주가가 더 내려오기 시작했냐. 더 내려오기 시작했죠.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거는 반등이 정말로 아주 신박한 거 뭐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위메이드 플레이하면 애니팡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적 보시면 실적 기댈 거 없죠. 작년에, 재작년에 85억 찍던 회사가 9억 찍었어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9분의 1 토막 났고 작년에 적자 1분기 때 올해도 지금 적자 2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적자 뭐 재무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해요. 부채 비율이 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틸만 한데 지금은 가는 종목들만 좀 가는 형국이고 실적군 장세다 보니까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조금 강세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여기서 게임주의 바람이 불어도 과연 위메이드 플레이가 정상적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시청자님 가격까지 반등이 가능할까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리바운드 쪽에서 좀 손실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선회하는 게 훨씬 더 부담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쪽으로 선회하는 게 훨씬 부담감이 없죠. 이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2만 2천원부터 빠져가지고 9만 2천원인데 여기가 지금 작년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지수 앞에 장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확정 리스크 중국의 봉쇄령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올해 이제 반도체 파트 자동차 파트 2차전지 소재 장비 할 것 없이 가구 주고 계신 분들은 다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이미 수익이 나고 주도주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반등이 어렵죠. 물을 타기에는 부담스럽고 실적도 정상화가 안 됐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멘톤 플레이도 이제 플레이트 도원이 신통방통하지 않고 그러면 이 주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하반경직성도 제가 봤을 때는 확보됐다고 좀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봤을 때 리바운드 가격에 11,000원하고 13,000원 정도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선사님 11,0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시고 지금도 후발주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동차들도 3분기에 눌림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있고 특히나 2차전지 장비 쪽으로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선회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반등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